처음으로 촬영 중 처음부터? 큰일났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드려볼까요? 네 원어비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롬 홈빈 사나입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슈트 챔피언 끝내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밖에 지금 눈이 엄청 와요 네 네 하늘이 내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셨나요? 아마 슈트 챔피언 끝나고 방송이 지금 한 두 시간 지났죠 두 시간 지났는데 오늘 슈트 챔피언 못 봤다고 운동하느라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운동도 하셔야죠 운동한 거면 인정할게요 오빠 사랑해 우리 쪽은 우리 쪽은 눈이 안 온다고 그래요? 지금 서울은 아까 눈이 엄청 왔다가 지금은 약간 입자가 작은 눈들이 오는데 아까는 진짜 많이 왔었어요 아까는 진짜 많이 왔었어요 아까는 진짜 많이 왔었어요 올해 참 운해 형 오스트로 나왔어요 운해 형 오스트로 나왔어요 맞죠? 못 들어봤죠? 우리 들어보죠 지금 저희가 본방을 하고 뭐 또 뭐래 했었어가지고 운해 형 오스트로 못 들어봤네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Love So Fine 바로 나온다 Love So Fine 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어쿠스틱인데 아 아 아 그래서 되게 약간 되게 약간 새로운 시들 많이 하죠 계란국에 버터를 네 버터 계란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아 엄마는 기겁해서 버터다 왜 애한테 그런 기회를 먹겠냐 저 그런 걸 모르겠네요 정보를 하셨는데 저는 아빠만의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또 아빠가 감자면으로 감자면으로 그걸로 크림파스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요리를 잘하시네 우리 부 부부님은 요리 못해서 항상 아빠가 하고 외식만 갔는데 아 외식도 좋지 아 엄마 소리 일부러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누만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드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꿈꾹은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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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